꼬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블류 스타일의 다양한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맥시멈 얼그레이 케이크 도넛, 슈크림 캐러멜 빵 도넛, 초코 가나슈 케이크 도넛, 그리고 순정한 밀크 생크림 빵 도넛입니다 밑에 있는 건 딸기 우유 빵 도넛, 뉴욕 치즈케이크 케이크 도넛, 레어레몬 크림 머랭 빵 도넛, 블루베리 빵 도넛입니다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따뜻한 커피랑 시원한 우유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먼저 이 우유 도넛부터 먹어볼게요 자, 완전 그냥 우유 도넛 딱 맞춤 완료! 먹어볼게요 아, 퍼펙트, 꿀어, 채널, 음료뜩, 음료, 음료, 음료. 이런 zodiac에는 질감하고 처음 왼손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아저씨가 더테라 역시, 마인덜 뭐하면 처음인가요? 너무 맛있어 치즈케이크 대박이에요 이번에는 치즈케이크 자 치즈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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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짤랑이 탕후라이 탕후라기 와 진짜 맛있다 톡톡톡 톡톡톡 탁 govot West kiss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지? 너무 맛있어 조금 달콤한 맛 나의 일상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ames, 롤, 롤, 롤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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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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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롤 처음 먹는 먹 ahead 난 해치가 너무 비쳐서 뱀지 마세요 후추 맛있다 탱탱한 맛 사실 너무 맛있네요 한입と 먹으면called 뱀지 마세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은 초코 여기 금가루 제가 말할때마다 곧바람에 흘리더라구요 막아볼게요 삼겹살 삼겹살 her인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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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am 잘 먹기 좋거든요 오, 좋아 뭐 먹어요 빨리 먹나고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우 하아... 꿀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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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크림이 핑크에요. 대박 크림이 핑크에요. 크림이 핑크에요. 크림이 핑크에요. 갈등은 탱탱하게 에어리작 고춧가루 콜라 마지막 자, 얼그레이 마지막 마지막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..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